유창희의 히히히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장에서 주목해볼 포인트, 딱 핵심만 추려서 두 가지로 제시해드릴 텐데요. 오늘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첫 번째 섹터부터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지금 개장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오늘 어느 쪽 주시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엔 또 유가 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총리가 헤즈볼라하고 일단 휴전을 하기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휴전은 임박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 러우 전쟁이라든지 중동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정할 리스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바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그저께 뜬금없이 갑자기 뉴스가 나오고 나서 어저께도 조금 더 고취화되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러시아하고 오크란 전쟁도 거의 마무리 국면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뉴스를 보면 극단적입니다. 한쪽은 뭐 엄청나게 지금 교전을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한쪽은 뭐 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협상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거의 끝자락에 놓여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할 리스크 감소가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방산주들은 조금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러시아하고 중동은 결국에는 유가 산유국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리스크가 좀 감소한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가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그저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저께 조금 반등을 주는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약세로 마감한 것을 본다라면 어쩌면 60달러 초반까지도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 유가 관련돼서 스웨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증시는 조금 좋지 못했습니다만은 항공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또 한국 전력을 필두로 해서 유틸리티 쪽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은 유가가 하락한다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주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좋다 안 좋다 따질 것 없이 전체적으로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가도 약 좀 하락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국내 경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휴정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 유가 하락에 따른 수혜주 집중해보자는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 항공주와 유틸리티 언급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유독 주의 깊게 보면 좋을 종목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항공주 중에서 대한항공을 조금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공주가 유가 하락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용 많이 차지하는 것 중에서 항공유가 큰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좀 상승하다가 약세로 한 하반기, 상반기 이후부터 계속 약세를 띄고 있죠. 7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60달러까지도 내려가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감소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아시아나 항공하고 합병 마무리에 대한 기대감들. 물론 이것이 합병이 딱 유럽에서 승인하고 나서 새로운 뉴스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 그 정도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병 이후에 대해서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긍정적으로 더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말 성수기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특히 항공주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책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약간 정책 리스크, 어저께도 관세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만 항공 티켓에 관세를 더 붙이거나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지막 퍼즐인데 어떻게 보면 환율적인 부분들. 지금 1,400원에서 약간 올라왔다 내려왔다 하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환율이 1,500원, 1,600원 간다라기보다는 다시 1,300원 중반이나 초반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길게 본다라면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환율 리스크는 이미 좀 주가에 반영됐다. 오히려 환율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면 이것도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조금 더 탑픽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한번 만나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AI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진화 중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요즘 이 AI 사이클의 중심이 반도체에서 AI 소프트웨어로 점점 옮겨가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데요. 미국장에서 팔란티어도 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이 스노우 플레이크도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어요. 이 AI 소프트웨어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감 있는 건가요? 제가 첫 시간에 가졌다 주제가 소버린 AI 시장을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좀 보시면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 플레이크 같은 기업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정부 관련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일반 기업 대상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3분기 크게 실적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을 보여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바로 최근 이번 달만 보더라도 거의 50%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스노우 플레이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특화된 서비스를 해주면서 주가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들 기업이 다른 점은 뭐냐면 예전에는 마이크소프트, 메타, 구글, 채치피티, 제미나이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이런 기업이 아니라 약간 특화된 어떤 기업이라든지 정부 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좋게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9월달 정도서부터 바닥을 찍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국내 AI 기업에 대한 어떤 재평가는 그때도 움직였었고 또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 플레이크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또 주목을 받는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팔란티어라든지 스노우 플레이크랑 비슷합니다. 국내 AI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기업들도 특정 기업이라든지 혹은 정부 대상으로 해서 특화된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고 또 이것이 좋은 평가를 보여주면서 계속 계약이 늘어나고 있거나 연장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번 분기에 조금 확인된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쟁력의 입증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어저께 정부가 국민의힘이 한 4조 원 더 규모의 AI 컴퓨팅 센터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바로 쏘버린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 국가가 최소한의 AI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부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기업의 비밀 유지 이런 부분들을 다국적 기업에다 매겨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정부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 있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AI 하면 그전간 우리나라는 하드웨어 쪽이었는데 약간 엔비디아 실적을 확인하면서 실적 너무 좋다는 것은 확인됐지만 성장세가 어쨌든 최근 2년 사이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기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드웨어 성장의 어떤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러면 투자를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새로운 어떤 소프트웨어 이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관심이 또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는 계속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트럼프 정책에서 좀 자유롭다는 부분들입니다. AI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규제가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것을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규제를 할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내년까지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대감 체크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소프트웨어 안에서는 어느 기업 보면 될까요? 네, 그때는 제가 더준비지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앱노를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급관리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재고자산이라든지 혹은 재고관리라든지 또 필요한 부분들을 계속 AI가 관리를 해주는 건데 이게 사람이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비용도 적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분기 매출 첫 200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이 기업이 삼성 SDS의 자회사입니다. 몇 년 전에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삼성 SDS의 어떤 AI 시장이 계속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엠로 클라우드 매출이 이번에 급성장세가 확인되었었고 또 트럼프 관세가 계속 강화되죠. 어저께 이제 그저께는 재무장관이 약간 관세에 대해서 약간 유화적인 움직임을 취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어저께 바로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하고 멕시코 쪽으로 해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을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관세 전쟁은 아직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공급망, 소프트웨어의 어떤 수요는 좀 더 늘어나갈 수 높다는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엠로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43%나 올랐더라고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 여전하다는 입장 들어봤으니까요. 오늘 짚어본 대한항공과 엠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창의 히히히 시간이었습니다.